으음 아 여기 컨텐츠에서 얘 얼굴을 볼 줄 내가 모르는데 소심발언을 많이 하는 편인데 괜찮아? 오늘은 가게를 가는 게 아니고 모랜 시장에 돼지 무섭구이 무할리필이 있어 무섭구이가 뭐야? 뭐야? 풍팥 뭐 돼지꼬리 식감 좀 그렇지 않아? 아 나 그런 거는 도래 창 그건 좀 그렇지 무안 리필에다가 그 소주 한잔 하러 어? 대리 불러야겠는데? 특히 유명한 집이라고 하더라고 여기 모란시장이 아 그리고 오늘 그분 오신다며? 우순이랑 프리랜서 느낌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지방관절 부정 게스트로 좀 하려고 아니 나 그분을 모르고 있었다가 댓글이 많이 달리길래 찾아봤지 동갑인 거잖아 동갑이 친구지 가서 친구 먹으면 되겠네 아 근데 결이 좀 맞을까? 네가 봤을 땐 어때? 걔는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비하의 달인이거든? 아하 이건 또 창가창의 대결인지 모르는데 아 또 그게 있어 우순이가 유튜브를 따로 해서 나가서 했는데 잘 안 돼 응응 그 그... 네가 근데 조이스를 끌어올리는 건 전문가잖아 네가 오늘 좀 강의를 좀 해줘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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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썸네일부터 다 뜯어고 묻히고 싶긴 하더라 그 썸네일 보고 누가 보면 상하는 줄 알았어 얼굴을 자꾸 들으시더라고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 아 오늘 오늘 재밌겠네 벌써 재밌겠다 지하 4층에 주차를 했고 6층에서 교수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긴장돼? 아 긴장되기보다는 좀 설레네 낮 많이 가죠? 웃으니? 바로 반말 가야겠다 웃으니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바로 반말 가야겠다 오오오오오오오 여기 있을 거 같더라 그렇닷 먹을 거 같더라 옷 어때 안녕? 어... 안녕 동갑이지만 우리 다 터뜨려. 어어 동갑이야. 너 보자마자 바로 반면 갈기 했다고. 아 내가 언제 그랬어? 너 화장실 간다며? 인사 좀 하고 있어. 어. 안녕하세요. 네. 왔습니다. 아 영상에서 봤어요. 저도 많이 봤어요. 아 예. 그.. 그.. 뭐지? 낫 많이 가리는 편이세요? 아니 그렇게 심하게 안 가리죠. 아 그래요. 낫 많이 안.. 많이 안 가리지 않나? 어 나.. 나.. 나 좀 안 가리는 편이긴 한 것 같애. 아 재래가 안 돼. 아 이 자식! 원래 호영 모자를 했었는데. 아 근데 나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. 아아아.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. 지금 벌써부터? 아니 아니. 왜냐면 그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일이니까. 그쵸. 그쵸. 불편해할까 봐. 아!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. 아니 방송이잖아. 방송 꺼지고 그러면.. 진짜 괜찮아. 건강보화는 다 되는 거구나. 아 그럼! 나 괜찮아. 그럼 클리어. 아 그래? 아 아.. 대기관 근데 여행 유튜버지? 어? 너는 먹방 유튜버인가? 아니 너 거기 어디.. 어디 날아가서.. 내가 좀.. 마치야 하지 않아. ㅋㅋㅋㅋㅋ 아니 두.. 두 명. 두 조각? 두 명? 아아.. 오늘은 분명하게 어디 맛집을 온 게 아니고 무소쿠이가 파는 무한림핀이 있는데 이게 뭐 흑스를 모아서 파는 거다. 아니다. 가성비 좋은 맛집이다. 이런 게 말이 많아. 아아.. 그래갖고 우리 오늘은 한번 먹어보자. 그래서.. 난 조금 의아한 게 그 전까지는 맛있는 거 많이 먹다가 ㅋㅋㅋㅋㅋ 왜.. 왜.. 무슨지 아닌지를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야. ㅋㅋㅋㅋㅋ 아니 되게 하트해. 너가 아직 감이 없구나. 너가 하고 싶고만 하니까 지금 채널에 그 꼬라진 거 아니야. 아 근데 난 재밌게 보고 있어. 그래? 진짜? 뭐 봤는데? 우순이와 유카타? 유키타? 아아아.. 요리하는 거. 그거 왜 하는 거야? 그냥 내가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. 아 그래? 아아아.. 은我們的 ий카타 Syrus 그런데 이제 요리하는 걸 좋아하니까 아 그래 그래? 믿을 수가 없잖아. ㅋㅋㅋㅋ unlike 이 질문이 scandal 아Ь observed 나 여기네. 아 여기다. 여기다 이제. 그렇지. 처음에 진짜 위치 Hessiah 뭐야 저게? 폴? 아 안주가 싸구나 안녕하세요 우리 야가 너무 쫄아있는거 아니야? 형 근데 되게 쫄깃해 보이는데? 맛있겠네 젓가락으로 집지 말고 집게로 집아 집게로 이렇게 해서 갖다가 내 앞에 갖다 놓고 있는거 나머지 먹어 볼게 어 이거 간 같은데? 아니 기라 기라요? 아 너 먹어라 너 먹어 죽은 소식 시라 시라 기장이래요 기장 요게 먹기 이제 빡센 오 나 이거 먹고 뱉었어 진짜 뱉었어 전 못먹겠다는건 아냐 그럼 왜? 그냥 못먹겠어 흰선내장 먹는거 같아 흰선내장이 약간 쓴맛 살짝 나와 아 잘 먹겠습니다 이게 무슨 부위인지는 모르겠는데 고기같애거든요 피계대로 마져보니깐 아 여기서 소주를 먹어야 돼 먼저 음 어떤데? 음 음 아하 왜 어떤데? 낡어색 그 겸석이 있네 음 소주 먹어야 되긴 한다 그러니까 이거 뭐 먹었네? 어떻게 이렇게 먹었어? 동그랑아 어 이게 제일 빡센가 아 그래? 아마 콩밥인가 그게? 왜? 처음에 앉아서 다 외국군인 줄 알았는데 어 야 이거는 먹어보겠다 다른 걸로 먹어봐 아 그쵸 그쵸 아 죄송해요 아 괜찮구나 아니 괜찮아 괜찮아 근데 안 맞을 수도 있어서 그냥 다 그칠 수도 없는데 괜찮아 어 이건 맛있네요 이거 꼭 타임 좋은데 오늘은 인정하시네 호구로 갈 수 있다 호구로 갈 수 있다 한 손 더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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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여기가 낡지 낡나? 응? 파란 모자이크하기에 빡셀거 같은데? 진짜 아니 여기다 이렇게 셋이 다 나왔네 이게 좋지 아 그러네 우승이가 잘하네 우승이가 좀 친해 왜냐면 우리 또 일했었으니까 PD로 근데 우승이 나가고 좀 잘 되던데? 그럼 누구 잘못이야? 재승님이 잡자마자 엄청 잘 되던데 피자 있어요? 피자는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최근에 다시 나왔잖아 나하고 반응이 엄청 좋았잖아 보고 기분이 웃겼어 좋았지 일단 나에 대한 관심이니까 그리워하더라 엄청 그리워하더라 근데 왜 재우수가 안 나오지?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아니 아이러니 하잖아 우승이를 그리워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아 원래 그래 이제 만약에 체조부에서 뒤에 화분 없어지잖아 어 화분 그리워요 화분 너무 잘 어울렸는데 그런 느낌이지 몇 조각 없어졌어요 아 이거 어딨어요 그런 느낌? 몇 조각 있다가 없으면 허전하고 아 졌다 졌다 내가 이거 너무하나? 어 아냐아냐 쟤는 저게 진짜 악질이야 맨날 자기가 해놓고 아 그래? 이 멘트까지가 방송이었어? 어어 우승이가 고민하는 게 자기가 우승이에 대한 재능이 없는 것 같아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재능이 아니라 호킹하는 거 진짜 네가 잘하는 거 음 내가 봐온 우승이는 재능이 있어 그게 난 우승이 촬영했으면 그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우리랑 있을 때 진짜 우승이가 있었거든 내가 지금 우승이랑 같이 하려는 이유고 이번에 촬영했을 때 아 그래? 내가 너무 힘들어 아 너의 찐템이 나오는 거구나 그걸 보고 이런 캐릭터를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된다 근데 난 안타까운 거 같아 아 그치 애가 막 자기 채널에서 그렇게 팩치를 그랬어 아까운 거지 이런 원석이 그래서 나는 얘랑 같이 하고 싶어 너가 그리고 잘하는 애니까 그게 알면 좋을 것 같아 아 나도 너무 좋겠지 이게 뭐 멤버십으로 컷 한 번 따자 아 아 아 아 아 뭐 하나 뭐 순대가 한 동이 덜 나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까? 아 씨 아 적당히 좀 해 개XX야 여기도 여기도 지정된 만두 갯수가 있을 거야 맞을랴 어? 여기가 여보세요? 아니 만두가 두 종 안 나왔는데 이XX야 야 너가 잘 못 살린다 이건 데이가 없는데 데이가 한 번 볼 것 같아 내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 아 아 아 아 야 나도 약간 한편으론 좀 불편한 것도 있어 이런 거야 약간 계속 때문에 뭐 말을 못 하겠다 야 아 그 말에 뺄까? 불편하다는게 어떻게 하냐 너무 많이 하지 말아 아니 약간 원철로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해 사실 약간 좀 다양한 드립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좋은데 한번 보여줘봐 다양한 드립들 어떻게 삼흥 씨? 그러니까 이게 존나 올드한 거야 삼흥 씨 올드해서 씨발 너 그 조회수 그 차에 씹착하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장혜선 씨 게임할까? 너 여기서 이 정도면 당연한 점은 할까 당연한 점은 할까 나 먼저 할게 어어 너 이 바닥에서 5년 6년 했는데 그 정도면은 재능 없는 거 알지? 당연하지 또 뭐 원툴? 아 또 피자 드립이겠지 어 좋은데 이 채널 판 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채널 팔았지 너 그딴 식으로 100만 찍어서 기쁘지? 하하하하 알겠어 아이 그만하자 야 야 야 그만하자 오늘의 친구야 재밌다고 한 건데 이거 에이 괜히 분위기 하하하하 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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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이런 거 싫어해 하하하하 그러면은 그냥 오히려 재혈이 반응 가버리잖아 한편으로는 좀 불편한 것도 있어 이런 거 약간 깨끗때문에 그거야 뺄까? 불편하다는데 어떻게 하지? 너무 많이 하지 아 너가 아니야 이거 먼저 긁었잖아 에이 하는 거 그냥 한 건데 영상 재밌자고 한 거잖아 당연하지 너 재밌자고 한 거야 그래야 재밌었어 재밌었다 대박 그런 얘기 한 것도 아시네 나 하나 해 당연하지 응? 나 요즘에 검은 애는 싫어 아 싫어 내가 시술 받으려고 그래 그래 어? 송파드 시켰고 이런 걸 좋아 이거 얼른 취해 아 근데 에비틀가 좀 안 맞나 나한테 세가 안 맞는 거지 야 회사 잘린 건 아니지? 아니야 명력 없어서 잘린 사람들 몇 명 있잖아 내가 좋아하는 친구 살살 긁잖아 난 그게 장난 싫어 진짜 아니 씨발 말을 하던가 살살 긁잖아 아 야 뭘 그래 그러니까 이제 나무를 긁을 때는 도끼에 대어 먹는 거야 맛있어? 너무 맛있어 다 존나 맛있었는데 이거 뭐야? 에잉? 맛있어 구석 너 얼마야? 구석 너 얼마야? 나 이런 거 안 해봤어 나 이런 거 안 해봤어 나이 안 해봤어 나이 안 해봤어 아 왜 그러는 거야 나 구석 너 나 구석 너 나 구석 너는 못 하겠어 또 그새 또 아유 지겹다 내가 나갈게 진짜 아니야 아니 중간에 살짝 어우 진짜 진짠다 싶긴 했어 여태까지 나한테도 사고 그랬는데 말을 안 했나? 어 의심할 정도 근데 우승이가 막 햇볕쇼 뼈 거리길래 아 그래 왜 그랬어 아이 좀 빡 해주지 아 난 이걸 잘 못하겠다 그니까 3만 달이다 내가 뭐 지금 할게 지금 할게 아니 불이 생각보다 잘 맞는 거 같아요 빛과 어둠 느낌으로 누가 빛이야 아무래도 유튜브게 좀 어두운 불이 담당하니까 너가 피자하면 내가 치킨 같아 저장 뭐라고 어 그거 맞아 부재중 떨어져서 아쉬워하는 저장친 머리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